안녕하세요 여러분. 문제읽는 태도와 습관을 고쳐주는 양승진 선생님입니다. 네, 이제 곧 6평이 기다리던, 기다리고 기다리던 6평이 열립니다. 올해는 예년에 비해서 6평이 중요도가 훨씬 높은 것 같아요. 네, 왜 그런지는 알죠? 범위 때문에 그래요, 범위 때문에. 처음으로 우리가 가형, 나형이 아닌 그냥 단일 시험을 보는 거잖아요. 선택 과목이 있긴 하지만. 그런데 수원과 수투라는 공통이 전범이야. 너무 소중한 거죠. 사실 수원, 수투는 수능과 똑같아요. 수능과 똑같은 시험지라고 보시면 돼요. 얼마나 소중해요. 평가원이 문제를 만들어주는 것은 참 감사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원래는 평가원 자꾸 가셔가지고 매달 시험을, 매달 시험지를 만들어주세요 하셔야 돼요. 매달 시험지를 만들어주세요 그러면 선생님이 고생할 일이 좀 줄어들 텐데 평가원이 정말 매달 시험을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사실 그런 걸 여러분들이 사실 운동하고 이러셔야 되는데 그런데 아무도 안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선생님이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기대돼요. 수원, 수투가 어떻게 나올지. 올해의 가장 큰 화두가 될 것 같거든요. 수원, 수투가 얼마나 의미 있게끔 어떤 변별력을 가하고 낼지. 특히 그래도 수투는 그래도 당시에 과거에 나영 시험으로서의 어떤 킬러들이 있었기 때문에 나영에서의 킬러였지만 지금으로서는 그냥 중킬러 용도로서 구색을 갖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예측 범위 안에 들어오거든요. 하지만 수원은 기출이 많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상가함수 단어는. 그래도 수열 단어는 있어. 수열 단어는 그래도 어떻게 또 흐름이 보이거든. 그리고 지로함수도 여전히 지수로감수도 아마 중킬러성에 대한 흐름이 좀 있어서 예측 범위 안에 드는데 어쨌거나 또 복경인 상가함수 단어는 있다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출제가 될지 사실 매우 기대가 돼요. 여러분 입장에서는 사실 6평 시험은 최종 목표지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6평을 막 최종 목표지로 두고 보면 안 돼요. 6평은 과정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6평을 대하는 자세는 선생님 과정일 뿐이니깐 중요도가 떨어지나요? 대충 보면 되나요? 이건 아니에요. 언제나 시험은 여러분들이 수험생으로서 치르는 모든 시험은 그게 사설일지라도 반드시 최선을 다해서 푸는 거예요. 시험을 보는 건 문제의 좋고 나쁨을 논하는 게 아니라 100분이라는 시간 내에 내가 온전히 집중을 해서 무언가를 목적을 두고 그렇게 집중해서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가 이런 훈련이기 때문에 사실 어떤 시험도 여러분들에게는 굉장히 소중한 시험이 맞습니다. 하물며 6평은 그 소중함에 문제까지도 너무 소중한 거잖아. 그러니까 중요한 건 맞아요. 그런데 6평이 끝나고 났을 때 여러분들이 너무 그 결과에 너무 자절하거나 반대로 자만하지도 말라는 얘기야. 6평은 자만 또는 자절을 위한 시험이 아니라는 거. 자절 몽둥이 자만도 몽둥이. 그치? 그러면 안 돼. 그냥 과정으로서의 내가 야 그동안 내가 공부했던 방향에 대해서 뭔가 6평을 치러보니 나 지금 잘못한 것 같아. 나 잘한 것 같아.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잘했으면 칭찬도 해주는 거고. 그치? 잘못했다면 맴매해야죠. 맴매하고 빨리 올바른 길로 돌아올 수 있어야겠죠. 그리고 또한 신유형의 문제들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 이후로의 내가 어떤 공부를 해야 될지 물론 이제 그런 것들은 여러분보단 선생님이 연구하고 안내를 드릴 겁니다. 그러니 그런 역할로서의 일종의 도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6평은 수능을 치르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고 도구예요. 그러니까 너무 너무 이렇게 걱정하거나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냥 기대하세요. 즐겁게 치르고 오시고 꼭 집중하셔야 되고요. 마찬가지로 수원 수특뿐만이 아니라 선택과목 역시나 범위는 제한되지만 사실 세 과목 모두 다 메인이 되는 게 다 들어가. 그러니까 사실은 확률과 통계는 순열과 조합이 너무 어차피 30번에 나올 가능성이 높은 문제가 있거든. 어차피 순열 조합 잘하면 확률 역시나 확률까지잖아. 이거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사실 통계 빼고는 다 들어가는 거라서 사실 확통선택자들은 거의 전범위 시험이라고 보면 돼. 왜 통계는 어차피 맞출 거잖아요. 어차피 맞출 거잖아요. 그리고 미적 선택한 친구들도 미분이 다 들어가. 더함서령이 다 들어가. 그러니까 사실 이게 뭐 크게 수능시험하고 크게 다르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적분 문제 하나 더 추가되는 거 그런 느낌인 거라서 기아 역시나 평면벡터가 들어가기 때문에 역시 평면벡터에서 또 킬러성 문제가 나타날 수 있거든요. 2차 곡선 역시나 중킬러 있고 그래서 사실은 6평이 중요도가 예년에 비해서 매우 높은 시험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래서 6평 대비도 6평 대비 무의가설 올해는 냅니다. 여러분들 연습시켜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것도 미리 한번 풀어보시면서 준비하는 거야. 미리 풀어보고 미리 한번 평가함 당일날 이랬으면 어쩔 뻔했어 라는 걸 미리 한번 경험해 보는 거죠. 그런 용도로 여러분들이 또 체크해주면 될 것 같아. 됐나요? 오케이. 그래서 잘 치르고 해설 강의에서 선생님이 또 분석이란 이렇게 하는 거야. 이런 거지. 6평은 여러분들 문항 번호까지도 외워질 정도로 반복해야 되는 게 맞아요. 왜? 올해 6평이 수능에 끼치는 영향은 말할 수가 없어. 헤아릴 수가 없어. 너무도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냥 어? 나 해설을 외웠어. 나 답도 외웠어. 이거 아니야. 해설하고 답을 외울 정도로 봤대. 아니야. 그 정도 아니야. 문제가 외워질 정도로 보셔야 되는 게 맞고요. 문제가 그러니까 해설이나 답을 외우는 게 아니라 문제를 외울 정도로 많이 보셔야 돼. 그런데 문제를 외울 정도로 많이 보기만 하고 분석을 제대로 못하면 안 되겠죠. 분석은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도대체 어떤 그치? 내가 A에서 B로 넘어갈 때 그 논리적인 과정에 대해서 과연 그 당위성이 명확한가? 내가 흔들림 없이 실전에 가도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이 없는가? 그치? 그런 필연적인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대안을 나누는 것 그치? 그냥 지나치는 게 아니잖아. 풀고 지나치는 게 아니야. 분명히 유평을 잘 풀기 위해서 푸는 게 아니잖아. 수능을 정말 잘 풀기 위해서 유평을 분석하는 거예요. 그렇게 선생님이 도와드릴 테니까 해설과에서 또 만나면 될 것 같아요. 네. 시험 잘 치르고 해설과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화이팅! 저는 다음 시간에 Looks more like